남창 돼주시는 건가요? 남창... 아 제발 그런 식으로 전학지 마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티머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티머 하면 약간 착취해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눈이 이거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석의 기준으로 한 번 가볼 거예요. 그래서 첫 템 같은 경우에는 리안데리를 가지 않을까 싶어요. 살짝 피하고 살짝 피하고 자 잡았습니다. 아이씨 어때요? 멋있죠? 트록스 상대법이 여기서 포인트가 아니라 어 뭐지? 아이씨 때루 못 잡나? 잡았다 나이스 오케이 얘도 땅땅 진짜 너무 완벽해서 하 야이씨 정석 티머 하길 잘했다 너 뭐야? 아 괜찮아요? 마스터이 뭐야? 너 진짜 혼나요? 그러다가 하단 말이야? 일단은 이거 가고요 어? 이거 퍼블 포탑이다 아싸 한 대통? 통계적 파트 퍼블 포탑인 것 같다고요? 초사이언 스타일인데요? 어 왔다 어 탕킨치네 오 탕킨치 딴딴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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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키면 안되는데?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가 아닌데?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이템 두개가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정석템이 뭐가 있을까? 라바돈이에요 라바돈 라바돈 한번 가볼게요 아 신발도 지금 갈려고요 짜잔 약간 정석티모 같은 경우에는 벗어서 심고 그리고 암살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오거든요? 제발 한 대만 더 맞아줄래? 그래야지 자랑할 수 있어 아이유 진짜 네 조금만 더 차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일단 쯔쯔 밀고 아 제발 제발 없어 우와 살았다 정석티모라서 가능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다시 탑을 밀도록 하고 무섭겠다 나이스 정석이에요 그냥 이제 이것만 나오면은 게임이 완전 달라져요 진짜 세져요 그리고 저는 다시 탑을 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으아 어? 뭐야 피한건가 얘가? 어라? 에?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어디가? 어? 어라? 어이 졸랐세 아 아 제발 아아 아 실망이 아 실망 1초 남았는데 브라마 대 실망을 썼으면 안되는데 아이템 나오니까 막 날라다니고 싶은 마음 이때쯤에 이제 도란의 반지를 팔아줘도 되고 그리고 공허의 지팡 그리고 저는 다시 탑을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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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제가 2인씨를 걸어버렸네요 근데 2인씨가 아니라 잘 호응이 해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정색팀어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괜찮았죠